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로 너무나 힘든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많은 영상은 못 올렸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영상들은 찾아봤는데 저만 비해 빈 거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도 비해를 보셨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가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말하면 계좌를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십시오. 누군가에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말하면 정말 찾아보세요. 일단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시는 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저도 많은 거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이 일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해결해서 영상 올리고 싶었는데 오래 걸리니까 팬분들도 많은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셔서 제가 지금 모든 상황이 힘들지만 너무 어려우지만 최대한 힘을 내고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굿 알아보고 시작하기 바랍니다.